야아 얘는 먹겠다 베이컨 나도 이거 해볼래 이거 해볼래요? 목살이고요 베이컨과 목살 근데 꼭 이렇게 동시에 두 개를 한꺼번에 해야 됩니까? 주문량이 많으면 네, 같이 해야 돼요 여기 맨날 와서 이런거 찍어가야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? 집에 가서 해먹으려고? 대화가 좀 해볼게요 여기서 안 시키고 집에 가서 해먹으려고 그러면 안됩니까? 그렇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리 악물고 알겠습니다 이리 악물고 아멘 이사